워크샵의 꽃은 뭐다? 레크리에이션의 레크리에이션으로 돌아왔습니다! 잘 놀 줄 아는 사람이 일도 더 잘한다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이 팀의 이것을 내가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!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신있게 앞으로 나와서 본인의 끼를 사업들께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! 이 레크리에이션은 개인적입니다! 절제 개인적이에요! 상품이 뭐죠? 이번에도 쥐 비카소 상품권 박수으로 가겠습니다! 리액션 크게! 음악 주세요! 음악 듣다가 본인이다 싶으면 나오면 됩니다! 자! LCT에서 내가 가장 잘생겼다 나오세요! 렛츠기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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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기릿! 재현아 찾아 찾아! 재현아 찾아! 헌무자님! 헌무자님! 진짜 자신껏 써! 가자! 와! 샤오쥔쥔님 나왔습니다! 나눠야지 나눠야지! 대형대리! 와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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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얼굴이 빨개졌어! 우리 NCT에서 내가 가장 잘생겼던 세 분 나왔는데요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? 우리가 다 왜 저래? 사실 아니에요! 사실 아니에요! 자신감 없는 모습 지금 나왔고요 본인이 가장 SNS에서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? 사실 우리 팀 판매도 안 나와서 판매도 나와야 돼가지고 계속 나왔어요 잠깐만요! 누가 봐서 이동혁 본부장 등도 밀려서 한 거 아닌가요? 혹시 본인이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? 당연하죠 수고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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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엔디트드입니다! 이거는 나재민 대리의 승리! 와! 나갔으면 제대로 해야지 난 여기서 이제 뭐 하는 줄 알았어 갑시다 여러분! 자 렛츠업! 모두 다 일어나주세요 일어나서 바로 두 번째 음악 주세요! 가자! 다음 키워드는 일어나시죠 엑시티에서 내가 가장 귀엽고까지 가다랬어요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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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네 예! 예! Ekへ Tek за винта hottest 에 우리 사우분 앞에서 뽐내주시고 홈으로 1등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우리가 이제 심사위원님 맞아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빙의했어 빙의했어 첫번째로 우리 문테일이니 갑니다. 긴장하게 킹받아 아 뭐 멘트를 해야되네 잘 이겼어 저건 절대 못 이겨 디옹 아 진짜 아 denying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태일이 형 지금 알아. 태일이 형 지겨. 우리 아래 가릴 수가 없어요. 우리 한번 쇼타로는 우리 기껏 만나요. 기껏 했어요. 기껏 했어요. 우리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. 우리 거수로 하자. 거수로. 우리 태일 사우가 제일 잘했다. 거수. 이거 객관성을 잃어버렸어요. 내 생각에 안 봐도 돼. 태일 사우스 미. 오늘 잘 안 된다. 축하드립니다. 진짜 다 내려놨는데. 개인적으로 원픽은 저는 이동혁 우리 원장님이었습니다. 또 있어. 또 남아있어요. 세 번째. 음악. 주세요. 자 다음은 자신 있게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. 내가 가장 흔히 다쳐있게. 자리. 자리. fois원이 가다. 헤드릴게요. 헤르기 FIFA. 헤르기II. 진짜 심한 기분이 알까? 이게 뭐야? 세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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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루야 이거. 좋아. ՝ weaveяз uphill. 홈재 ! 죽지 않는다 아itar아 장남 첫rets availability 와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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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와우 아우 아우 정말 한 명 한 명 우리 보물이 아닌 사람이 없어 와우 한 명씩 보면 안 되나? 죄송한데 3대 나오셨어요? 아우 핸드리 잘했어 와우 저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움직여야 해요 와우 한 명씩 보면 안 돼? 오 좋아요 좋아요 우리 동현진 앤콜라 핸드리 포부장님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렛츠고 섹시하게 렛츠고 내 생각엔 이정보면 외향시티야 이제 핸드리 핸드리 아아 핸드리 엣 그만! 그만! 와! 넌 기네! 기릿! 기릿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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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예! 정우 갑니다! 아이스! 와! 야! 야! 아! 아! 안 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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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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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와! 잘했어! 다음은! Let's go! Let's get it! 굿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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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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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아! 아! 오케이! Let's get it! 와! 와! 과연, 과연, let's go! 마이크인 줄 아는데 정기중격이야. 정기중격이야. 다 이상해. 우승자, 내가 NCT에서 가장 흥이 많다. 누구냐면 바로 정우입니다. 대상바른 줄 알았어. 아 또 졌어. 아 진짜 여러분들 저 뽑아주신 거예요? 울어, 울어, 울어. 제작진분들께서? 인정, 인정. 엔딩 한번 가요. 멋있어, 멋있어. 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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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. 희대들이 바지 터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음악 주세요. 자, NCT에서 춤장은 바로 나다!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, 빨리. 빨리, 빨리. 아, 아! 아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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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. 아! 어, 나 이거 빠져야 되겠다. 힘들어. 여기가, 예? 1, 2, 2, 3 6 8 8 에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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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헤에헤에헤에헤에헤엥 합성해주세요 와 대박이다 역시 템 힘들어 너무 행복한 시간이구요 춤장은 바로 쇼턴입니다. 두 장 남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음악 주세요. 내가 LCP에서 가장 섹시해요. 큰 거 온다! 큰 거 온다! 섹시해! 너무 잘했어! 쟈니! 아, 잘해. 그만해, 그만. 와, 잘해. 잘해주세요. 잘해주세요. 박수하고 주세요. 아, 안 봤는데. 너무 안 봤는데. 야, NCT에 잘 없었으면 어떻게 했냐. 아, 숨막혀 없었죠. 그러면 한 장 남은 거에 응원 잡네. 화이팅! 화이팅! 오늘 사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? 그분께? 너 아니면 어떡하려고. 너 아니면 어떡하려고. 너무 빨리 일어났다. 발표해주세요. 정우 과장! 소감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. 제가 진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는 할 뿐인데, 이걸 보시는 시즌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적인, 파지리브한 그런 와이프스를 항상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열심히 하는 추수 말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시게 되세요. 진짜 안 남았어요. 진짜 안 남았어요. 진짜 안 남았어요. 뭐야? 이동현 보무자! 보무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이 부분은 안 될 수가 없어요. 안 될 수도 없어요.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통화 한 말씀해주세요. 네. 네 모든 영광을 저희 팀원들의 응원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. 치즈. 그래도 받아서 다행이다. 진짜. 마지막 무대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볼 때 봅시다. 좋아요 좋아요. 지금부터 랜덤으로 음악을 들려드릴건데 내가 이 노래를 안다 싶으면 무대 위로 올라와서 신나게 켜주시면 되겠습니다. 큐! 큐! 스타트! 이거 안다고? 이거 어떻게 알아? 가자! 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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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다음 무대 주세요. 가자! 유수아 사랑했어! 유수아 사랑했어! 유수아 사랑했어! 뭐야? 뭐야? 다 알아? 대박! 진짜 잘하는데? 진짜 잘하는데? 우리 춤 가자! 어떻게 알아? 나 준비해 왔어. 설마? 저것도 알아. 또 왔어. 나왔다! 나왔다!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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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찬이 잘했어. 대찬이 잘했어. 와! 주아! 좋아! 좋아! 야 진심이야. 뭐야? 뭐 이렇게 다 알아? 예! 박수! 수고했어! 진정한 아이돌을 봤어. 이건 샤오진에게 선물 줘야 됩니다. 선물도 없나요, 역시? 이 정단은 무조건 저 제 거 드릴게요! 와 진짜 반했어, 샤오진. 진심으로? 감사합니다. 리스펙트. 리스펙트. 다시 한 번 박수 주세요, 진짜. 와 잘했어! 다음은 이제 정말 중요한 순서입니다. 각 본부의 연말 계획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전에 저희가 사전에 사랑의 소리 하면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익명으로 모집을 했었는데요. 맞습니다. 동료들의 VL 김형 메시지 남기기 때문에 어? 내 거 왜 이렇게 다... 보이지? 뭐야? 과장이야, 나? 과장 높은 거네? 아이차이 워드 봤어? 내가 분부상 했었어. 그리고 몇 가지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정을 좀 실어서 정선찬 사원, MZ세대다운 당돌함 좋아요. 이거 김동영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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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동영씨다. 뭐야, 누구야? 다음은. 너무 웃겨요. 이동력 부장애인. 그럴 친구들 일 하지 마세요. 이것도 김동영이다! 또 나야? 진짜 이유는 없지만 사실 글씨를 잘 읽으신다. 그냥 착하게 살아가십시오. 뭐, 뭐라고? 착하게 살아가세요. 너지! 김동영 주인도 경고입니다. 나머지는 사랑해. 알겠습니다. 런쥔 대리님.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되게 사랑이 넘치게 썼어요. 알겠습니다. 런쥔 대리님. 서영호 대리님. 키 큰데 자꾸 옆으로 오지 않을게요. 어부에 아주 큰 방해가 됩니다. 죄송합니다. 나 아니야. 죄송합니다. 아니야 나도 아니야. 죄송합니다. 희찬이 아니야 희찬이? 이거 누가 썼을까요? 혀우진 주임씨. 오늘 퇴근하고 옥상에서 봅시다. 안 되겠네. 이거 무서운데? 네 회사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. 근데 이런 건 보통 런쥔이야. 넌 이따가 옥상에서 봐. NCT 모든 멤버들. 우리 함께 있을 때 진짜 행복하고 항상 즐거워요. 아 이상이다. 이거 많았어. 이거 많았어. 쉽지 않은 일인데 고마워요. NCT 모든 멤버 진짜 오래오래 같이 행복합시다. 아 이상이다. 감사합니다. 잘했어. 본인만 알겠죠? 아 이상이다. 아 이상이다. 아 이상이다. 진짜. 읽을 수 있어요? 저거 뭐지? 아 또. 울지마. 라라민수 과장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. 너무 행복하네요. 정말. 자 그러면 이 정도로 2명의 편지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. 이제 진짜 연말 계획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먼저 미래특화도시전략본부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까요? 네. 앞으로 나와주세요. 성찬 사원님. B.B.B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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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생겼어요. 긴수 성찬. 미래특화도시전략본부의 업무 기획을 오늘 한번 발표해보겠습니다. 박수! 진짜인가? 3분기. NCT 127 형들 부터 설명하자면 더 링크 콘서트 그리고 개인 활동으로 아직 열심히 활동을 잘 해주셨는데 4분기에는 또 정규 4집과 The Link Tour가 있죠? 그리고 NCT Dream 형들은 정규 2집과 리패키지를 통해서 또 nuestro Nashville 뮤지에를 통해서 오.. 감사합니다. 또 더 드림쇼2 콘서트를 저도 보러 갔거든요. 어떠셨어요? 참가 진짜 귀엽고 재밌었어요. 멋있진 않았어요. 멋있었어요? 아 멋있었습니다, 네. 더 드림쇼2 투어도 아주 기대가 됐는데 화이팅! 화이팅! 또 웨이샹 브이는 1, 3분기 개인 활동과 미니 사집 준비를 했었죠. 네. 또 4분기에는 미니 사집 활동을 예고하셨나 보네요. 더 엔시티 쇼와 더 엔시티 랩 SN타운 라이브를 했었죠. 정규 4집으로 저희가 찾아뵐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. 3분기에 저희 엔시티 전체가 이제 바쁘게 보낼 예정입니다. 좋아요. 너무 좋아. 또 이제 일본에서 방송 NTV와 프로와 엔시티에서 촬영을 했었죠. 일본에서 또 저희 엔시티에 대해서 많이 알렸습니다. 잘했죠. 화이팅! 광복에 정복했어. 잘 나왔네. 그렇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뉴 프로젝트 저희 엔시티 전체로 공개할 예정입니다. 화이팅! 새로운 멤버들 2개 많이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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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PT 잘 들었고 귀여워 뭐야? 글로벌 파트너십 부분 신쿤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로벌 파트너십 분부인 만큼 제가 진짜 글로벌하게 중국어로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박수 많이 해주세요. 저 알아드려요. 좋아요. 잘 알아듬죠. 자, 지금 제 엔시티 전체로 제 엔시티 전체로 소개해드렸습니다. 저희 엔시티 전체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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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은 우리 도시개발경영본부의 태형선 앞으로! 화이팅! 박명 화이팅! 제가 또 컴공과를 나왔기 때문에 PPT를 좀 저희 스타일대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진짜요? 안녕하세요. 도시개발경영본부 연말 업무 계획을 맡은 이태용 대리입니다. 박명 화이팅! Let's go! Let's go! 7주! 오늘 저희의 티저가 나왔습니다. 기대돼! 자 저희의 2배릿! 다채로운 장르 총 12곡이 수록이 된 NCT 127의 정규 4집이고요.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정말 많이 찍었어요. 그알 마피아, 스튜디오 춤, 음악 정신, 엠카운트다운 용진건과는 슈퍼맨이 돌아왔다. 네 넘겨주세요. 전국 방방 보고 계세요. 계신 우리 시즈니 여러분들을 만나러 저희가 갑니다. 우리가 간다! 우간다! 두 번째 챕터! 질주 스트릿! 저희 성수동에 팝업스토어가 열릴 예정입니다. 아이스! 피치스톤에도 질주 팝업스토어가 오픈됩니다. 와 멋지다! 아이스! 파이팅! 아 그리고 저희 NCT 127도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. 아이스! 아주 멋진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고요. 진짜 많다! 또 이제 컨셉을 나눠 놨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7주 후 리패키지! 저희 리패키지도 나올 예정입니다. 좋습니다!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!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!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. 어떤가요 여러분? 되게 멋있고 편해 보여요. 너무 잘 어울린다! 섹시해요! 너무 멋있는데 편해 보여요. 굉장히 편해요 여러분. 저희 NCT 127이 푸마 앰버서더가 되었습니다. 멋있다! 자 127 박수 한 번 치고 갈게요! 그리고 NCT 127의 세컨 투어가 진행 중이죠. 네오 시티 더 링! 진짜 귀엽게 만들었다.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세계 곳곳에 계신 시즈니 여러분들을 못 만났지 않았잖아요? 네.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저희가 두 발로 붙잡아야겠습니다. 네 좋아요! 네 좋아요! 저희 앨범에 새로운 곡들이 추가가 되니까요.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! 렛츠 트라이! 감사합니다! 너무 알찬! 피 소식들이 많이 있었네요. 맞습니다. 완벽했습니다. 그리고 NCT는 PT도 잘해요. 와.. 각 팀 PT 정말 너무 잘 들었고요. 네. 우리 NCT의 남버 4번가 정말 정말 기대가 됩니다. 맞습니다. 도시개발 경영 본부 문태일 대리님께서 건배사를 마지막으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! 여러분들 앞에 있는 Y전을 함께 들어주세요. 네 선창을 해주시고요. 네. 우리 너무너무 항상 고생하고 열심히 기준이랑 항상 더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더 응원하고 앞으로도 앨범 파츄어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. 마지막! 자 가자! 관독 기류를 신고! 가자! 존과 위대의 스테이! 승리하네. 승리하네. 도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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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각별晃! itu가 승리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